예인 집으로 안녕 랩 업 오늘은 꼬마칭에다가 꼬마칭에다가 페이지 페이지 찍고 원장의 여행 호시장 반성 예 감사합니다 여기 뱃속에 뱃속에 또 아나가 있어 그래서 차미 줄 아께 뱃속에 그리고 동아집들은 일권들이세요. 원하는 거 하는 자들이 있어요. 건강한 아기 건강한 아기 잘 오셔서 훌륭한 사람으로 되셨습니다. 축하합니다. 다음 전화 통화도 되어야 되고 사이크도 맡아야 되고 윤터 형이 전화 통화하면서 사이크도 왔어요. 요즘 아이들이 바빠요.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. 오빠가 했나?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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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땝